첫째 단골 첫째 단골 첫째 단골 첫째 단골 첫째 단골 다시 다가오는 중 그치 이제 가고있는 거 왔다 아! 첫째 단골 너무 잘생겼는데 지금 혈린씨 나는 병든 닭을 고용한 적이 없어 잠 좀 깨고 와 누가 잠 깨고 오랜지 1시간 동안 운동하겠어?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휴무여서 다른 헬스장으로 원정 왔어요 짜잔! 이 친구가 공부하시길래 공부대에서 사봤거든요? 이거 제 차 나오지?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아닐까요?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저기요 괜찮으세요? 할리구 불러주세요 조금 이상한 트레이너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그 팀 회원님 알죠? 제가 무슨 콩콩이 아니고 제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 두 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? 네 여기 갔다가 여기 수업했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여기 술도? 제가 여기 센터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 웰컴드링크를 주나봐요 14칼로리니까 이거 이거 결제하셨어요? 아니요 이거 결제하셨어요? 아니요 이거 3,000원이에요 호텔 가면은 웰컴드링크로 이런 거 그냥 주는데 여기 안 줘요? 탕수육 너무 그녀들 부족한pekt 국rar 심지어 여기 지금 너무 팅킹 돼가지고요 저 오늘은 네 네 여기 땅에도 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밥이 부서지구요 그걸 진짜 땅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 하다가 궁금해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 트레이너분한테 제가 좀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요즘에 찍고 싶었던 틱톡 체인지가 있거든요? 그거 같이 찍자고 하면서 좀 파일을 신청하고 싶어요 선생님! 아 네 네 파일하고 싶어요 파일이요? 네 파일 기념으로 우리 틱톡 같이 찍는 거 어때요? 네 네 안녕!